운 나쁘면 내가 그래서 샷건한테 엄청 많이 죽잖아 딱 한 대마저 왔는데 약간 헤드 쪽에 많이 분산되면 그러는 것 같아 아 빡쳐 학교 학교로 줘 어디 가요? 학교가 학교로 줘 엔동이 뭐 하냐 또 나갔지 와 나 렉 너무 심하다 맹동이 담배 피고 온다 없나? 한 팀 있네 두 팀 정도 우리 머리 위에 있다 담배 피고 오면서 신나가지고 노래 부른다 제 맨날 저래 따로 이틀이 아냐 학교에 이렇게 많아 끝나봐 필리엄 옆에 필리엄 옆에 1층에 바닥에 둬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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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엄 죽었다 내 앞에 누가 필리엄 부심 죽었어 그 놈 없어 으악 그러니까요 흥분이 있잖아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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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여기 농구장 아 아 기절시켰는데 한 마리 더 왔어 아 저 밖에도 하나 있는데? 아.. 미쳤어 내가 갈게 풀렸나? 막 AK랑 이것들도 다 했잖아 아 왜 그리기 심하지? 아 돌겠네 진짜 오 시체 밭이야 여기 또 내가 겁나 힘겹게 싸웠어 여기 있다 어우 좋아 이거 나이스 내가 갈게 없어 죽었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 있어 와 내가 먼저 쐈는데 아 잠깐만 아 제발 좀 잠시 고마워 고맙습니다 잘 먹자 고맙습니다